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번엔 트럭이 맛을 봤다면 이제는 10대 1 인데요 일반 차량 중에서 트럭 종류에요 자 이걸 빼고요 자 그 다음 위터를 내린 다음에 뺍니다 빼시고 이거 뺄때는 다 빼야 되겠죠 다 빠진 상태에서 빼고 빼고 집어넣어요 자 일반 밧데리입니다 일반 밧데리 회원님 일반 밧데리인데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들어있는 서비스로 들어있는 밧데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2등 볼륨 밧데리가 아니더라도 차가 잘 달릴지는 보기 때문에 2등 볼륨 밧데리 하면 아무래도 런타임이 많겠죠 3300 들어있습니다 자 꽂고 자 전원은 옆에 있어요 전원은 켜고 아 이거 먼저 켰죠 오케이 켰습니다 이리 하면서 켜지네요 자 다시 끈을 꽂고요 날씨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람소리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일반적으로 서킷에서 진행도 할겠지만 알자시피 제 동영상 보시면 서킷에서 동영상 진행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서킷 동영상은 아니라 일반 동영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질 수도 있고 막 불릴 거예요 일명 막지영 동영상 오오 차가 막 일어나고 일은 이제 일은 트럭이다 보니까 약간 뒤집어지지 않고 장점이 있지만 이끌어지는 게 있어요 이끌어지는 게 약간 그렇지만 이것도 잘 타가지고 시행할 때 자주 잡으면 이끌지 않고 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점프할 수 있겠는데 점프를 하려는데 점프하겠지만 이 점프보다는 약간 앞쪽으로 밀어도 될 것 같은데 잠깐 잡아주시겠어요 약간 앞으로 밀어서 자 이 정도로 자 이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앞으로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로 점프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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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랙셔스하고 비슷한데 여러분 트랙셔스 많이 해야 되나요 느낌이 트랙셔스하고 비슷한데 얘는 브릿지 리스트에요 펜프 오우 장세 좋소 아 이쪽에서 한번 더 달리는데요 들어가면 쑥스러우 장 digger 이선깔 보지 다 봤는데 지금 2세, 지금 저거에요 그 뭐냐 수업반때리, 패스 3H 예요 오케이, 쑥스러우 쑥스러우 쑥스러워서 마지막에 볼게요 다시 한번 멋있게 점프 해야 되겠죠? 너무 멋있고 있어요 여러분 점프 조금 더 빵은 괜찮고 충격수도 괜찮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동영상 찍으면서 오랫동안 찍고 싶은데 지금 한 2분 3분 내로 끝나야 됩니다 1대10이고요 쇽도 구르고 바라스도 구르고 전체적으로 재밌게 굴러가는 차 같아요 그렇죠? 트럭도 어저께 저녁에 찍었던 것보다 오늘 지금 낮에 동영상을 찍어보니까 좀 더 차가 재밌게 굴러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스팔트라든가 오프로드 진행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, 이거 찍었고요 자, 다음은